가슴 x2 감사합니다 가슴 가슴 손님 오셨어요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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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너지 울어요 골고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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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터 이상하게 살보 vs 과 decoration 꼭 Ook 강아지 된 거 같아 isel institutions 거기서 ethnicização 출근길 주차장 발견했어요. 손 여기 이렇게 있다가 여기서 발견해요. 분기가 저기 있잖아. 일부러 가슴이 울음을 많이 내봐요. 엄마가 혹시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저기 엄마 있나 봐. 내가 나를 어미로 생각하는 거구나. 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자연으로 못 갈까봐. 그게 제일 걱정이 커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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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